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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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골프장 별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와... 180. 여기 혜프장 별루. 67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혜프장 별루 115미터 온? 오버 오버 뒷바람 뒷바람? 모든게 완벽합니다 제 실력만 빼고 아주 쓰레기구만 조금뿐라 와 억지로 꾸역꾸역 억지로 파도 힘들게 한다 와 진짜 들어오고 들어오고 아 진짜 들어오고 들어오고 174미터 6번화연 잡았어요 6번화연 안 도네 또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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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지저분하긴 진짜 지저분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181m 아 진짜 드럽게 못 친다 2 어쩔 수가 없다 러프가 너무 길어서 이게 이제 딱 안정이 되면 그때 빨리 뺄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봐야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많아 와 더 봐야 되네 나 여기 봤어 오케이 오빠 얼른 쪽 1.5 얼른 마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따블씨 골프장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병띵같이 치고 있어 병띵이 아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잘하면 언저리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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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응 응 우린 사야 되는 것들 고 run 던 던 던 던 던 세 번째 3 minority 내놔 라스 버티 아 아 라스 버티 아아 라스 버티 아 아아아아!!!! 뚜껑 날라가 땡큐 220에 해저 드레는데 오늘은 모든 게 쓰레기라 페이드 나면 다행이고 슈퍼 대박 슈퍼 대박 오케이 좋아 페이드 190미터 앞바람 또 펑커야? 와 진짜 뻑이 가네 뻑이가 그냥 치면 펑커구나 오늘은 병띠니가 지치고 있어 병띠니가 아주 아 진짜 열받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펑커 에이씨 폴 오아 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네 웃으면 안되는데 여기 들어가지 않나 정말 좋은 골프장에서 잘 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지 환경이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와서 아 진짜 잘 추고 싶었나봐요 화도 너무 나고 제 실력이 여기까지 겠죠 오늘은 이 니칸티 골프장에서 모든게 완벽했지만 제 실력만 쓰레기 같았다 라는걸 그래도 뭐 골프장이 좋으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얼레기 나 그 마음 안다 병띠니가 지치고 있어 병띠니가 아주 거 주야